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디 콩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그 합한 기름역의 빙수야를 찾아왔는데요. 빙수야 파빙수야 너 이마에 와. 지금 원래는 내일 먹으려면 오늘 12시부터 예약을 할 수 있어서 그 전부터 줄을 서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오늘 찾아왔습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아까 저희는 10시에 왔는데 지금 영상 찍는 이 시간은. 오히려 이 시간은 이렇게 어제 먹자. 감사합니다. 딸기빈스 딸기빈스 너무 맛있겠다 딸기가 엄청 많네 와 맛있겠다 오 근데 잘 됐다 맛있다 이거 수제 직접 하신 수제 딸기청으로 하시는거 어? 딸기구우라고? 직접 하시는거 딸기청으로 음 맛있다 오 감사합니다 뮤비 아 야 으 으 요새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으 아 다이어트 뭐? 맛있다 감사합니다 마요네즈 그리고 치즈 그리고 파이팅! 보면 이거 밀떡이랑 쌀떡 마요네즈를 역시 돼지공룡의 돼지답게 마요네즈를 택했어요 좋아 아 맛있어 음초코피 짧다 캬차베 뜨거운 거 먹다가 차가운 거 먹어야 와우 딱 중화가 된다고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듯이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듯이 라인에도 맛있다? 응 맛있다 삼겹살을 사랑으로 먹기 날 늦게 먹으면 안 됐나? 우와! 너 안 늦었다 꽃빵 맞아 맛도 안 맞아 먹을 수 있지 안 한 말이야 와 이건 어마어마 다 먹으면 안 하고자 아 진짜요?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근데 튀김 뭐 먹는지 없어? 이만 두 마리? 빡빡빡이 너미야 너미야 쪼금인데? 아무스탕 맛있어 너무 안 돼 이게 당뇨주절 필요하다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 찍어 먹어야지 아 나 치즈스틱이 여기 찍어 먹었다 예전에 찍어 먹었다 칭찬 받았다 떡볶이 찍어 먹은 게 맛있어 아 예전에 코톡볶이 때 치즈스틱 하나 추가해가지고 먹었어 너무 얇게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음식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별로 없지 않아? 아니 아니 아직도 않아 있는덴 많아 나 다녔던 학교도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 나 다녔던 학교도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 음 네 떡이랑 감자하고 맛있어 우리 팬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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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자로 응 고구마 진짜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이런 기운 쪽이죠 응 진짜 진짜 거의 길게 느껴져 응 어 동물이 다 먹었지 너 아니에요 네 어 동물이 다 먹으면 참고 동물이가 뭔데? 아니야 바뀌었어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었어 이렇게 나오네 일단 치솟투로 치솟투로 이런 크기가 맛있다 이게 뭐야? 나 드시겠다니까 아, 이거 뭐지? 파티지 같은데? 먹을 때가 없어서.. 어, 그거 탁구공이야. 딱 고워. 탁구공 사와가지고 손을 샀네. 손 맛. 탈룡산산이 포크볼을 당장했어.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잘 생각해야 돼. 만만치가 않아, 우리가. 그리고 일단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답이 해줄게. 배송을 하신다고 그런지. 고난병에 있어. 사장님이 맛이 없다고. 어,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이. 아, 명품이야. 아빠도 안 사줘, 너무. 자, 비싸네. 우와, 감사합니다. 오, 뱅통에 아빠도 갔대. 아, 화장실 갔지? 아, 화장실 갔지? 하하하하. 아니, 안 돼, 안 돼. 뭐 있어. 아니, 안 돼 있으면, 침대 좀 시키는. 아, 너무 이뻐.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 안 힘들어. 죽을 거 같아. 하하하. 아, 만약 침대인데. 오! 떡볶이 만드는 게 뭐가 있었나? 너가 죽을 거 같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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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거 같아. 얼마가 공부하다. 공부했었어요. 이거는 먹을수록 뚫어드는 날이야 먹을수록 내라 상이 점점 차고 있어 이거 어차피 늘어나고 있어 몇 퍼센트 샀어? 40% 40% 자 핸드폰 챙기고 이어폰 교통살표 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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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는거 시간 오래 걸려 이따 밤에 먹어 뭔가 진짜해 아저씨 못 알아야지 우리한테 날씨가 다 먹을 거 많이 줄게 왼쪽으로 가면 123 중국계 맛있어 빙수에서 왔다고 그래 그럼 많이 줘 다 먹을지 다 먹을지 많이 줘 이거 너무 많아 내가 소화지 말고 소화지 이도도 있어 나 소화지 너무 좋아 아니, 소화지 말고 소화지 뭐해? 아, 오지마 나 한 번 먹게 없는데 아, 그래 오늘 혼자 달걀 해주지 않나요? 그러다 왜 그래야들 맛있네 우리 싸우고 안 넣어 싸우고 있나요? 너무 좋아 같이 싸우고 있어 그거 헤헤게 해오드렸는데 우후 너무 해오드리게 말하지 아하하하하하 어? 회당에 몇 줄 모으는 데 와서 다생겼어 아 진짜? 어? 다른 딸이 다른 남자랑 와서 막 막 찾아와 그거부터 하하하하하하하 오? 많이 먹었다 나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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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한테 실망하는데 무슨 실망을 내? 아 많이 먹을거야 김현이는 초고파 했어야 아 빙수가 너무 맛있어요 더 먹어봐 야 다 도와줄게 자 자기가 다음에 고배로 고마워 어 그래 아니 다음에 오지마 어 자기가 감사합니다 다시 새거가 됐어 다시 새거가 됐어 새거가 됐어 새거가 됐어 새거지 룩 다시 새거가 됐어 다시 새거가 됐어 새거가 됐어 잘거가 됐어 새거가 됐어 새거가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